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 정말 많은 시기인데 모든 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도 이 방송 라디오 오늘 끝나고 퇴근길에 뉴스 들으면서 소식 접하고 너무나 큰 충격받고 이쪽 방언으로요 교수님 모르실 텐데 쎄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쎄하다. 그 느낌 갖고 상당히 불길한 느낌으로 집에 돌아와서 계속 속보를 눈여겨봤는데 결국 오늘 새벽 0시경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 정말 믿기 어렵고 충격적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수님은 박원순 시장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많이 있으시죠? 네 개인적으로 뵙기도 하고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안부 전화 드렸는데 오랜만에. 그 밝은 목소리셨고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충격이 크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이게 황망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발 좀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좀 황망하고 뭐 이렇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 하면 뭐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세우고 3선 서울시장으로서 9년 이렇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늘 바른 모습을 보여오고 청렴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분이기 때문에 참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딱 2년 전 7월이에요. 노회찬 전 의원 일이 있었고 1년 전 7월에는 정두환 전 의원 일이 있고 올해 또 7월에는 박원순 시장 일이네.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인데 지금 참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전 비서 성추행 피소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 사건이 한 원인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일을 해왔던 이 비서가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피해자도 있다라고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걸로. 이거는 좀 확인이 된 사실이죠. 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소가 접수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한간에 떠돌고 있는 지금 오늘 앵커가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저도 그걸 받았는데 집행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마치 피해자가 쓴 것처럼 해서 SNS에 떠도는 글들이 있는데 그건 확인 안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고소인이 그걸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고인의 명예가 또 실출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단 고소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한간에 떠돈 SNS상에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글들을 보고 이렇게 다른 데 퍼나르거나 아니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기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고소가 된 상태인 건 분명하지만 고소라고 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서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 또 고인이 어쨌든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SNS상에서 퍼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유족들도 그렇고 서울시 관계자도 그렇고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언론들도 무분별하게는 취재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논란이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가능한 한 좀 그런 추측성 보도 확인되지 않은 검찰이나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방송이니까 상당히 좀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 여비서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게 고인 추모도 중요하지만 물론 워낙 큰 인물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성추행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도 주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단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이슈화 되면 될수록 지금 현재 어쨌든 고발을 당한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께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 종결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문만 남아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퍼나른다 하더라도 피해는 결국 누가 보냐면 피해자가 보는 거예요. 아. 이 성추행 피해자. 그렇죠. 저는 2차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요. 이 이슈가 논란이 돼서 양 진영으로 나눠서 논란이 돼보기 시작하세요. 누가 조명을 받겠습니까? 이 피해자죠. 피해자가 조명을 받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일부에서는요. 확인도 안 된 피해자 얼굴이라고 하면서 SNL에 떠도는 사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확인도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분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논란이 화장이 되면요. 저는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행동인지도 우리가 섣불리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피해자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한테 또 다른 피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성추행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주의해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이게 떠돌아다니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피해자에 대한 조명이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도리어 제가 볼 때는 피해자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추행 피해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 텐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고소인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일벌레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정도로 일밖에 모르는 그런 시장으로 알려졌고 지금 시청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그 직원들도 모두 지금 패닉 상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패닉 상태고요. 전혀 예상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경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고인에 대한 추모 그다음에 장례 절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장. 서정엽 행정부시장이 고난대행을 맡게 되고요. 오늘 이제 간단히 인터뷰를 했는데 고난대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추진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내년 4월 7일 정도 아마 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죠. 내년 4월까지는 아마 대행체제로 갈 것 같고요. 현재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서울시장 또 오거돈 전시장 사퇴되면 부산시장 또 뽑아야죠. 또 다수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거기다가 아직은 모르는 경기지사 경남지사 자리도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혹시 또 모르는 굉장히 판이 커지겠습니다. 커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보궐선거가 대선 앞두고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지만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지할 수 없고 또 다른 지하체장들도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좀 큰 충격과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소위 당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지난 총선에서 박원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홍근 남인순 기동민 김원희 천준호 또 춘천의 허영 의원까지 등등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큰 충격 받았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 사실은 부산시 오거돈 전 시장 있었고 충남 안희정 전 지사에 있고 이분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정치에 미칠 영향을 촉각을 세우면서 보고 있고요. 국민 앞에 좀 면목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장례 절차도 마치고 추스려 치면 고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추측성 보도는 나가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치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왜 민주당이 계속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에 국민들이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그걸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권력형 성추행 성폭력 사건 이게 앞으로도 또 터져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셔서 왜 이런 권력형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뻔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몰락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해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폭로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옛날 관점이거든요. 지금은요. 그렇게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절대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그냥 엉두운 방에서 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위공직자일수록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고 인생 전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정치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국민 안사하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한 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게 너무나 큰 손실이니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큰 인물들이 이런 데 자꾸 연루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 참 혹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추측성 보더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자꾸 퍼나르는 것은 고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한테도 피해가 된다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강조를 하시네요. 그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꼭 그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정말 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도 또 각오 그리고 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지탄받고 또 국민의 관심으로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원순 시장 일을 보면서 주위에 정말 모든 걸 다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조차도 다 모든 걸 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면 그게 뭐 친구든 가족이든 그랬다면 또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인생 너무 험하고 무상하다는 생각이 아마 전 국민들 다 들 것 같아요. 이런 큰 일을 보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까요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